사진출처, 서울시 제공 가을이 절정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이 마련된다.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상주서울농장체험은 가족 단위의 참여자들이 상주의 농촌에서 1박 2일 동안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다. 바쁜 도심의 일상에서 벗어나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느끼며 전통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. 상주서울농장 프로그램은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가득하다.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참가자들이 직접 손두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다. 가정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전통 방식으로 두부를 만드는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경험이 될 것이다.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를 이용한 계절 음식 만들기 역시 이번 프로그램의 백미다.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 가족들 간의 협동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. 가을 농촌 체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직접 수확한 농작물로 나만의 꾸러미를 만드는 것이다. 상주의 넓은 들판에서 자란 제철 작물들을 손수 수확해보고 이를 개별 꾸러미로 만들어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. 상주의 자연이 선물한 신선한 농작물을 담아가는 기쁨은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. 또한 이러한 과정은 도심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농촌의 생명력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. 프로그램 후반부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가 준비되어 있다. 도심 속에서 있고 지낸 우리의 전통놀이를 통해 가족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된다. 전통놀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연 체험 활동이 가족의 협동심과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이다.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는 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운 아침 식사와 함께 일상에서 벗어난 힐링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. 이번 상주 서울농장 체험은 도심 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소통하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다. 가족 단위 참가자들은 전통음식 만들기 계절 수확물 체험 전통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유대감을 돈독히 할 수 있다.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. 서울 특별시에서 주관하는 상주 서울농장 체험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. 상주의 풍성한 가을 자연 속에서 전통적인 농촌 생활을 체험하며 소중한 가족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?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은 농촌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. 사진 출처 서울시 제공